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평가과 김만기 사무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판매 중인 컨택트렌즈, 전동식 모유착유기, 인공수정체 등 2,515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번 재평가는 13년 이전에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재평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의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품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실시를 위하여 재평가 제품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절차, 자료 작성법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9월 13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스페이스 세어에서 개최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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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